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의 이모티콘은 잠자고 있는 고양이예요. 약간 왼쪽으로 기울여서 얼굴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타원을 두 개를 아래쪽에다가 그려줍니다. 그러면 솜방망이가 돼요. 얼굴을 살짝 왼쪽으로 밀어주고요. 타원을 그려서 꼬리를 말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U자 모양으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요. 입은 일자로 그려주시면 완성돼요.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음... 월요일은 좀 더 피곤한 날인 것 같아요. 낸도도 오늘 좀 피곤한지 아까부터 잠을 많이 자고 있어요.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떤가요? 저는 다른 날보다는 조금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 꿀잠을 잘 계획입니다. 다들 오늘 낸도처럼 꿀잠 주무시길 바라요. 이렇게 동작 그림까지 그려주면 오늘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